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선 주자들 행보와 최근 지지율 흐름 등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특징 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내용들을 설 민심 이전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설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민심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법을 우리 두 선생을 모시고 제가 한번 열심히 여쭤보고 또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아젠다센터의 이상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상일 대표하고 박시영 부대표께 제가 무거운 짐을 사실상 지워드렸습니다. 이 가짜와 진짜 판별법을 청취자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다 아시겠지만 무슨 질문이 나올지. 반기문 전 사무총장 지금 귀국 후 행보를 보면 사실은 상당합니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반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서민 행보, 국민 대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특권층으로 살아왔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 행보하다 보니까 몸에 안 맞는 옷을 좀 입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구설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국 연설할 때 모습이 좀 인상적인데요.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좀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좀 조급하다, 초조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본인의 대선 출마의 변들을 많이 밝히셨는데 국민들을 위로하거나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들을 담담하게 밝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대선 얘기는 그 뒤에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초조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초조한 이유가 어디서 비롯됐을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 보니까 지지율에 대한 좀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귀국한 날 터진 동생과 조카의 뉴욕 연방검찰 기소권. 악재가 터졌죠. 세 번째는 설 민심을 의식하다 보니까 좀 빨라진 거 아니냐.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행보도 최근 행보 보면 하루에 몇 개씩 찍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좀 가볍고 진정성이 별로 묻어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층한테 반기문 총장으로 이게 될까 하는 의문 보호 이걸 찍어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이상일 대표.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면서 일단 정치인 반기문으로 대한민국이 들어오겠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화두로는 정치교체를 내걸면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대통령의 행보, 민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아서 평가까지는 이르지만 본인의 어떤 대권 의지 그리고 정치에 진입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세우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의지가 준비된 것에 비해서 들어와서 사실 정당 소속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개인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유엔사무총장직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룹을 만들고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 하더라도. 좀 더 정교한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정돈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이제 한 일주일 남짓 정도이기 때문에 평가보다는 이후에. 결국 이게 행보라는 것은 그 자체보다는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메시지에 극한다는 게 아니라 정치교체를 화두로 내걸었으면 그 정치교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누구와 함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될 텐데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평가는 좀 이르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부 좀 이렇게 혼선도 있고 행보나 이런 것도 가벼워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우려했던 것처럼 관망하는 듯한 망설이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는 확실히 벗어나서. 확실하게 대권 의지를 가지고 뛰어든 것 같더라 보입니다. 이전에 남아공 출신의 유엔사무총장이 누구였죠? 코피아난. 코피아난이었죠. 이 양반은 남아공의 흑백 갈등이라고 하는 정치상황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유엔사무총장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대권에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공항에 저도 봤지 않습니까? 대충 뉴스 시간에 토막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박시영 부대표가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조용히 와서 조용히 일단 집으로 가시지. 뭘 저렇게 성급하게 하실까? 시간도 많은데. 너무 좀 조급하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침핵하면서 나오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침핵 기자분들한테. 엠바고를 걸었는데 엠바고가 깨졌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힘들다. 조직이 없으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결국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정교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언제 선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선거에 임하는 입장에서 선택과 결정이 수많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영역에 속하게 될 겁니다. 어떤 구도와 전략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볍게 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엠바고를 걸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손쉽게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과연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되어 있었냐. 그리고 이런 메시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정돈되고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지만 이게 사실 아까 조급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이해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탄핵 국면이 없었고 그 이전에 생각해 보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인기는 상당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부드럽게 만약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면 좀 더 그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 속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아마 행복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상황이 급변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국면 속에서 조금 더 조급해진 건 아닌데 그런 조급함에 걸맞는 수준에는 과연 고민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해 보이죠. 이것들을 얼마나 빨리 정돈하고 제대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냐. 이 부분도 주목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쟁에 제가 사실은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먼저 했단 말입니다. 갤럽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반기문 전 총장 기국 전에 조사한 내용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가 16일 날 월요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조사 기간을 보면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기국했으니까 일부 효과는 반영됐겠지만 전체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 것 같고요. 0.7%포인트 상승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0.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1 대 22.2로 한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문재인 전 대표 여전히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국 후에 보여줬던 여러 조금 악재도 있었고요. 본인 실수들도 좀 많이 드러나면서 컨벤션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경제한 사람이라서 매일 경제에 의뢰를 했는데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에 한 2,226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요. 무선 전화 면접 스마트폰 앱 또 무선 ARD 그다음에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시행을 했는데 표본오차 95%로 신뢰수준 ±1.9%포인트라고 하는데 한국갤럽은 또 보니까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1007명을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표본 전화로 했는 모양인데 표본오차 신뢰수준이 95%에서 역시 플러스만의 3.1%포인트다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의 힐러리하고 트럼프 과정에서 놓고 보면 이게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게 믿을 게 안 돼요 사실은. 더군다나 우리가 오차범위 내에 지금 접전이다 0.7%포인트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데 그 지지하는 사람들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 안 내리지 않으면 의변하게 숫자 같을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놓고 어쨌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니까 분명히 한번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상열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국가 그리고 귀국 이후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여론에 반영이 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두 조사 다 귀국 시점하고 약간 겹치긴 하지만 귀국 이후에 대한 평가 여론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건 아마 이번 주말 이후에 나타나는 조사 발표된 조사 속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행보들이 반영이 되고 모습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런 트렌드 흐름들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조사상에서 한 번쯤 오르고 내리는 것들에 너무 크게 1, 2, 1 비약을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연초부터. 그런 흐름들이 좁혀지거나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각 개별 주자의 지도가 전체적으로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지 조사 자체의 0. 몇 퍼센트 1% 오르고 내리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번 주말 이후에 발표된 조사들은 분명하게 어쨌든 연초 그리고 연초 조사에서 반기문 전 총장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상일 대표께 문자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께서 지난번 방송할 때 설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설 끝나고 나면 이 민심에 또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지율 변화를 예상하시고 또 변수는 뭘까요?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직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거든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 서열이 매개돼 있지만 그 사이에 격차가 크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그동안 계속 들어온 이후에 대한 궁금증의 변수였는데 들어와서 어쨌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예상했던 중도 보수층 이런 쪽의 기대감들을 자기 지지층으로 흡수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겠죠. 그것에 따라서 아마 반등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할 텐데 적어도 바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분명히 들어와서 움직이면서 그런 결집력을 보여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파괴력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정당 자체도 분열되어 있고요. 하나는 상당도 안 된 상태고 또 반기문 전 총장이 어디에 어떻게 몸을 치를 건지 불확실하거든요. 거기에다 본인이 내놓은 콘텐츠가 과연 어쨌든 보수층의 구미에 더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꺼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하나 구체화해 갈 텐데 오히려 폭발력 있는 어떤 그런 상승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지지층을 넓혀가는 그런 행보로 보일 거로 보이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여전히 정권교체론의 어떤 열망을 흡수해내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지금 국면에서 보면 또 며칠 전에 엊그제 이 사드 문제 관련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나 상황들을 반영해서 대선주자로서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속 사드 반대 다음 정부에서 결정된다. 이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말을 바꾸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기존의 야당 지지층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재인 전 대표 주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저 사람이 표를 계산해서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서열 민심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반기문 전 총장의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반 총장은 보수에서 벗어나기 바라고 있고요.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은 보수의 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보수로 묶어두려고 하죠. 본인은 진보 보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보적 보수주의자. 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반기문 16 문재인이 36으로 나왔습니다. 다자구도에서 한 2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중도층이 비새누리 경향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정권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잡아야 할 텐데 반 총장은. 한편으로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보수에서 벗어나기 바라지만 한편으로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지지자들은 유능한 보수 새로운 보수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고요. 이번 설 민심 때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는 충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의 대망론이 불 수 있는 데가 충청인데 충청권 조사를 해보면 지금 반기문과 문재인 호각지세입니다. 충청권만 놓고 보면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경 향후에들. 서울에 있는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실 텐데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융화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충청권을 한번 데리고 놓고 만들자. 이런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반기문 대망론이 확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호남과 pk가 중요하다. 호남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과연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볼 거냐.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지지도는 가장 높습니다. 호남에서도요. 적자로 인정해 줄 거냐. 이 문제가 있고 부산 울산 경남 최근 조사해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반기문 양자대결 붙여도 문재인이 한 3에서 5%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후보가 누구냐. 전통적 지지세력인 보수정당 쪽으로 다시 회개할 거냐. 아니면 정권교체의 어떤 열망에 따라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를 우리 후보로 과연 pk에서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흥 부대표 그리고 아젠다센터의 이승일 대표가 보는 19대 대선 미리 보기 듣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 청취자분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반기문의 대망론이 되었건 문재인의 대망론이 되었건 누구의 대망론이 되었건 이거는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대망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대망론이 중요합니다. 즉 국민의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두 분 박시흥 부대표와 이상일 대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일기장을 낱낱이 들춰보시고 어느 쪽이 더 믿을 수 있는가 말 바꾼이 적은가 신뢰할 수 있는가 경제를 살리겠는가 외교 안보를 할 수 있겠는가 전국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대망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죠. 이렇게 이제 반기문 전 총장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호악지세를 보이는 가운데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자각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생각은 두고 봐라. 결국은 문재인하고 나하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빅텐트론에 대한 가능성도 박지원 대표가 일어났는데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중연행 시나리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런데 빅텐트론에 저는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려면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아들여야 돼요. 모든 세력은.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물론 설 민심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둘째는 계속 검증 국면에서 지금 행보에 있어서 실수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반 총장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그닥 높지 않다. 야권 특히 국민의당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죠. 서로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두 개를 아우르다 보면 각각의 지지층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빅텐트로는 쉽지 않고 결국 반 총장이 설 지난 다음에 특정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은 아마 국민의당 보다는 바른 정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초기에 반기문 전 총장이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엠바고를 걸어서 했던 얘기가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빅텐트로 빅텐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반 전 총장의 설 직후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보수 정당에서 지금 분한 바른 정당이나 어느 쪽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정당의 색깔 정치성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다시 그 연합 연대를 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지죠. 결국 빅텐트가 형성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사실은 제3지대 속에서 지금 장외에 나와 있는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국민의당 포함한 그런 어떤 중도를 표방한 어떤 세력과의 연대 속에서 그런 콘텐츠들의 합의를 하고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의 속에서 그렇게 아마 이루어졌을 때 그게 빅텐트가 가능할 텐데요. 그것이 빅텐트가 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워낙 높아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다른 세력들이 어쨌든 연합군 형태가 되면서 그 속에서 경선을 치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인 정치 세력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지금 세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을 뺀다면 그렇다고 하면 지지율의 어떤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세력화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됐을 때 빅텐트의 주 무대는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국민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자각론과 더불어서 빅텐트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아마 거기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입니다만 힘겹더라도 그 콘텐츠를 가지고 중도 세력을 연합해가는 그런 길을 걸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어떤 길이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 현재 시점에서 딱 놓고 본다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체제로 이제 출범을 하는데 출범을 했는데 국민의당은 나중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종연행을 해서 다시 한 번 야당으로서 뭉쳐서 정권 창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두 분 우리 박지원 대표는.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더 높다. 우리 이시원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은 자각론을 내세우지만 반기문이나 이런 다른 보수 쪽과 힘을 합쳐서 반문의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거는 당분간은 보일 텐데요. 뭐냐 하면 자각론을 내세운 이유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올려봐라. 그 과정을 격돼 선거 직전에 그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면 결국은 누군가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되는 집안으로 가겠다. 저는 그 국민의당 내에서 약간 서로 뭔가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만 동상이몽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는 자각론 그러니까 독자 완주 노선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박지원 대표의 구상 속에서는 그 길을 가되 그것은 세를 불리고 힘을 얻는 과정이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내건 게 뭐냐 하면 결선 투표제입니다. 결선 투표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세력이든 만약에 국민의당과 연대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개헌의 내용 속에 결선 투표제를 넣자라는 것들이 본인의 요구사항이 될 거고 그걸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 결선 투표제라는 건 뭐냐 하면 제3당 그러니까 다당제에서 제3당이 어떤 1, 2위가 누가 됐든 간에 누구와 손을 잡든 실제로 숙원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지분을 가지고 연적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돼서 제일 먼저 내건 게 결선 투표제라는 얘기는 자각론으로 가면서 독자적인 힘을 계속 갖춰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연대의 틀 속에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누군가와 손을 잡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결선 투표제가 결국은 개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의 구상은 이번 대선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국민의당이랑 호남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독자적인 지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속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저는 뭐냐 하면 정치는 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려면 국민의당 지지층의 여론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지지층의 여론과 반해서 정치인들 몇몇이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국민의당 박지원 당대표가 과거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거의 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5명 중에 3명이 박지원 전 대표하고는 조금. 각이 있죠. 각이 있는 안철수 사람들입니다. 주로. 문병호 김영환 이런 분들. 김선식 의원은 안 나오나요. 그다음에 황주옥 이런 분들인데요.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혼자 얘기했을 때 거기에 반하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견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 좀 헷갈린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충분히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전 대표가 독주를 해서 박지원 전 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당을 이끌어가기에는 난관들이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도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주 높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19대 대선 미리 보기 듣고 계시는데 원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그리고 아젠다센터의 이상일 대표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 비슷하게 하죠. 대선 주자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 말씀을 주시죠. 일단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50대를 확실히 장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50대. 50대는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확고하게 우위를 못 보이고 있거든요. 50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승부처입니다. 연령으로 보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충청에서의 확고한 어떤 지지세를 다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영업층이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성에 강합니다. 지금 자영업층에서 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확고하게 우위를 점화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영업층이. 이게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과제인 것 같고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역시 50대가 중요합니다. 50대에서 한 자릿수 이내로 반기문과의 격차를 좁혀내는 것이 거기서 계속 유지시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호남에서 확고하게 이번 서울대 적자임을 호남에서 확고한 지지세를 50% 육박하게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 그리고 무당파에서 굉장히 열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무당파에서의 지지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런 부분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각 주자별로 어떤 계층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타겟이죠. 본인이 목표로서 지지를 올려야 되는 계층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타난 조사. 여론조사나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각 주자들마다 내세우는 대선에 화두가 있습니다. 정권교체 당연히 내세우고 있는 야권주자를 다 내세우고 있지만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정치교체를 내세우는 반기문 전 총장. 시대교체를 내세우는 안희정 제사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본인들이 내세우는 그런 구호 비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더 선명하게 설명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촛불 민심이나 광장의 민심이라는 건 어떤 계층별로 이해가 다르거나 무슨 요구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나라가 이게 뭐냐라는 데서 시작한 그런 어떤 여론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뭔가 개혁 바뀌어야 된다. 개혁. 그리고 본인들이 내건 어떤 구호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는 아주 큰 흐름 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주자들은 특히 대세론에 근접해 있는 리딩 주자들은 그 부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콘텐츠인지를 구체적으로 내보이는 그걸 먼저 설득력 이렇게 내보이는 쪽이 훨씬 더 이런 전체적인 여론을 끌고 가는 힘이 더 강해지지 않겠나. 그 비전의 어떤 실현성 이런 것들을 검증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설민심이 중요하다고 했죠. 설민심이 의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19대 대선 미리보기. 민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그리고 아젠다센터 이승열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시영 부대표와 이상일 대표와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아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대선 주자라고 나오신 분들 김칫국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정의 뉴스정민 승부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연지, 엔지니어 신동의 황보와 진행 저 곽수정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 홈페이지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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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